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더워요 맛있지? 이게 뚝배게 더 팔팔팔 끓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뚝배게 사야 된 날짜 그래서? 내가 관리할 자신이 없어 여기 연지고 손자 올려 맛이 없을 수 없다 마음에 드십니까? 이 맛에 퇴근해요 고구마 소고기 이렇게 잘 먹었을 때 몽계맥 소고기 소고기 닭고기 소고기 소고기 주문한 소고기 소고기 동네같아 내 라면이 더 많은데? 아 진짜 라면 하나는 잘 끓여 여보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일로와 여보 바뀐다? 아니 아니야 오늘은 오늘 딱디먹으려고 해 남편이 집에 있거든요 그런지 안 돼 라면 은근 매운 육즙 바람 라면 무승 그리고 육즙 네넨 바삭하기 우삼겹이 많이 들어가긴 했어 우삼겹이 많이 들어가긴 했어 이거 약간 그어왔는데 4K 30이 아니야 바로 알아차리잖아 썸네일 어때? 괜찮은데? 괜찮아? 맛있다는 아니야? 갓소붓이 나오면 딱 일본에서 먹은 맛? 숙주가 더 많이 넣어야겠다 숙주가 반이어야 돼 그래 숙주를 먼저 넣으면 안 돼 나 쪼놨어 완전 마지막에 넣어야 돼 이 상태로 흰색 옷 입고 큰일나 나 지금 심색한 일을 하잖아 야 누가 김을... 다 타 아 네가 할 걸 나 쳐다보지 말고 야 김 끓는 데 풀파워라고 끝난 사람처럼 잘만 구면 되지 너 아까 그 불로 했으면 100% 한 장 태워 아니 안 태워 나 잘 구워 살아있네 중요해 빨리 가 너는 밥 먹으라 중간 부분 안 구워? 먹고 있어 열심히 뜨거워 거기 있는 애송지 아 저거 자꾸 잔소리 하네 술은 안 먹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먹겠습니다 남편은 직장 동료분 그 태상 송별회? 같은 거 있어서 갔고요 저는 혼자 밥 먹고 오랜만에 김 싸먹는 거 아 이거 참기름 안 넣었다 그냥 먹을게요 밑에 올려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왜 나가냐 또 응 찍어 먹어야 되니까 무조건 그냥 해 잘 먹다 잘 먹다 잘 먹다 그치 우리 꼬치첩이 있어 하하하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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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불러 자꾸 나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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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면도 딱이래요 딱이냐 다 이거 봐 오늘도 맛있나 보네 말없이 먹는 거 보니까 아침 먹고 이게 점심이거든요 점심 겸 저녁 아 아침 뭐 먹었더라 아 뜨거워